왼쪽인데 앞에서 레스토랑은 여의나룩 여의나룩 어두관용 여의나룩 아니 딱 좋아 됐어 좋아? 응 담요 덮어서 그 다음에 한강에 구경 이러다니 걸어다니는 거야? 아니야? 야 내가 다투 없게 내가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다투 없게 어? 그거 어디 갔어? 어 어디 정식은? 우리? 아니야 앉아 가 우리 소리 지를까? 아악 전화를 하니? 전화를 하니? 응 그렇게 많이 짜? 뜯뜯하다 어? 많아 많아 응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와? 머리 뭐 안 걷는데? 뭐 먹을 거야 오는 거 아니야? 음식 냄새 때문에 오는 거 울어 있는 냄새 때문에 오는 거 울어 있는 냄새 때문에 오는 거 오 오 됐어? 됐다 오케이 될 거야? 어 될 거야 하나 더 어때? 어 귀여워 길없지? 응 근데 확인가 돼요 네 하나, 둘, 셋! 셀파야? 이게 뭐예요? 그게 좀 뿅해! 내 여보? 너 뭐 먹을 거야? 나 신라면 이렇게? 어! 맛있어! 너무 예쁘다! 누가? 어? 예쁘긴 해! 예쁘지? 빨리 사진 갖고 와봐 이렇게 앉아서... 그래! 너무 당당하게 사진 갖고 와봐 사진이 여기 있는데 나 어떻게 말했지 알아? 사진 갖고 와봐 우리 나중에 부자돼서 서울 사이자 짱짱 어 감자튀김이 짱! 어 아 툭 마킨에 어찌하면 어떡해 호연이 맞춰서 모텔 가야 돼! 귀여워 어 너무 잘 어울려 그래? 어 귀여워서 목표 ㅎㅎㅎㅎ 이렇게 안녕하세요 손 타이! 이거 좋다! 어! 이거!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지! 맞아? 됐지? 어 보이네? 예뻐! 여보! 차 막힌거 봐! 우리 자전거 산거 잘했지? 너무 맛있을 때 잘했네! 치즈낙지 종소밥 다 먹고싶어! 다 맛있어! 뭐 먹을까? 아 미쳤어 그냥! 뭐 먹을까? 나 근데 아까 한 번... 아! 아!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좋아!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 쫄면 겁나 땡겼다니까? 예쁘게 하면 안 돼요! 맛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맛있어! 항상 혓바닥 나와야 돼! 아니 어떤거 dependent slippery body 물을 삶아 놓고 Ram와 물을 넣고 오! РЕ leakage 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언제 이랬어? 몰라 사고쳤다고 어떡해! 정말 맛있어! 이쁘다 이뻐 이뻐 뽀뽀 봐봐 이거 왜 이렇게 똥그라미 없지 동그라미 없지 근데? 봐봐 먹을 거 천국이야 없어? 다 없어있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 아니 거피인데? 엄청 많이 천국 천국 엄청 많이 새우, 꽃, 장어 장어 덕 좋아 얘로 하자 얘가 더 싱싱해 보인다 전자레인지 돌려먹을 시점 좋아 너무 이쁘다 햄스터 와 운동하고 있어 우와 와 대박 뭐야 뒤에 흰색이야 오메갓 겁나 연심이야 산매세요 산매세요 똥사람 화장실 화장실 아 맞다 이거 엄청 좋아해 이런거 그치 추루 이거 진짜 사줘야 돼 말이야 우리 집고양이 우리 집고양이 그쪽을 좋아해 여보 근데 대박인거 말하셨어? 뭐? 생음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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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미쳤다 그냥 이거 찾을래? 너 좋아하지 않아? 아니 아니 저밥먹을래 저밥 저밥먹을래 너무 이쁜데 너 건지 내 건지 몰라 색깔이 없어? 크기차이 맞지? 그럼 나 큰거 쓰라고? 너 왜 큰거 써야되는데 이거 너무 크잖아 이 정도면 하면 끝나 오 컵도 있어 오 대박 제리 제리야 좋아해 그거? 이건 국룰이야 이건 무조건 해야돼 나는 밑에 좋아해 이거? 이거? 이거 해줘 오케이 짠 와 엄청 무겁겠다 감사합니다 이 식품은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로와까지 짓거요 정직 일로와까지 짓거요 짠 여러분 이거 맺힌 전에 런디에서 보내줬던 오드리에요 짠 하하 하하 우와 여러분 엄청 이쁘죠? 오마이갓 너무 귀여워 노란색 와 색감 미쳤다 와 너무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풀인데 풀이지 오 오 미쳤어 맵냐 이거? 매울 것 같은데 조금 오 오 맛있다 오 오 오 여러분 여러분 이런거 봐요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좋아 좋아 그래서 오늘 의상 컨셉은 무엇입니까? 의상 컨셉? 하이 결혼식 아 근데 오늘 란씨가 대박이다 그치? 하나도 안 추워 음 이거 맛있어 뭐야? 이게 엄청 맛있어 무서워 나 피부 왜이렇게 하얘? 아파? 너무 안 돼 오늘 피부 좋지 응 쨍쨍해가지고 쨍 졸귀캥 아주 예뻐요 그래? 겁나 잘 어울려 아 근데 색깔이 너무 좋아 응 진짜? 응 해본적이 없어 응 이렇게 파란색 거니까봐 왕끼기 하자씨야 왕끼기 하라마자 처음에 이거 처음 기억 처음 껴 봐 그치? 처음 껴 보지? 처음 껴 보지? 오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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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1시간 쇼핑하고 계란이랑 바꼬 들어주고 너무 추추는 것 같아요 살이 너무 아파 머리 진짜 귀엽다 너비자 같아? 너비자 중국? 근데 나 진짜 피자 안 좋아하잖아 나 피자 좋아해? 아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잘라주네 맛있어? 맛있어? 밥 더 오자 진짜 맛있다 망고 망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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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마다 손님 많아 안 먹어 아니 이거는 꼬인... 꼬인 게 아니라 이쪽에 샴푸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장식 카메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화장 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걸로 써요 원래 핑크색 썼거든요 예민한 피부오일이라서 한번 맛보려고요 이번에 올리브영이 생 하는 거라 사서 이만큼밖에 안 썼어요 저 피부 엄청 마른 편이거든요 항상 화장하고 하루 끝나면 그때 각진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거 어허허허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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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기다려 나 맨날 하는거 할 때만 더 차가워 어허허 어허허 나 항상 이걸로 정식한테 장난하는거 정식한테 장난하는거 나는 영양은 숙숙숙숙숙숙숙 여러분 오늘 소핑했던 옷들이에요 이거는 정식거에요 엄청 이쁘죠 색깔 대박 이게 바로 레거랜드 갈 때 내가 입을거 엄청 귀엽죠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애기 옷에서 샀어요 이거 엄청 이뻐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행운아 에이 이게 뭐야 이거 오늘 다이소 가서 사줬어요 뭐 간지러워 으흠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해요 이거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는거 아니야? 어 그치? 짜파게티랑? 어 저번에 이거 맛있었는데 어떤거? 어 짱구 오케이 그치? 짱구 viv 잘 진짜 긴거야? 응 짧은거 polarized 감사합니다 자 음식들 4가지 괜찮아 시켜주니까 긴거면 좋아한데 진짜 난 이거 한입이야 싫어 엄청 귀엽네 이거 만약에 뮤 나오잖아? 뮤 나오면 100만원이야? 뮤이야? 대박! 쫄깃탱인데? 귀요미 짱짱짱짱짱짱 우리 정식이 그리고 옆에 귀요미 하나 있으니까 좀 하나 더 줄까? 아 개호바야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침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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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당면 당면이요? 나도 대화해야지 뭐 먹을래? 괜찮네 맨날 괜찮다 하고 다음날 후회 이번엔 이거 먹어줄래? 먹어볼래? 너 다 먹었어? 다 먹었네 밑에 엄청 많네 어 뭐야 교도소야? 또 명언 그치? 응 응 꽉 찼어 딸기 딸기 미안해 맛있죠? 여러분 신바바튼 골드바튼 신바바튼은 현단점에 왔는데 입 보러 안 갔어요 골드바튼 기다려서 한방에까지 가려고 오늘 드디어 가볼게요 까방입니다 진짜 진짜 엄청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신바바튼이랑 꼰뚜 버튼을 얻을 수 있는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겪은 인도들이 진짜 많았어요 당연히 당연히 전년 하면서 재미있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근데 좋아 그치 왜 울어? 왜 울어? 너무 좋아 가사 응? 가사 응? 가사 울면 어떡해 수고 많았어 응 수고 많았어 샥 짠 짠 아직 간다? 응 짠 아니야 근데 봐봐 10만 명 짠 미쳤어 거울도 있네 응 앞으로 거울 이걸로 봐야겠네 나가 외출 전에 그치? 응 연다? 어 열어 우와 이거 똑같은 거고 우와 어 이게 뭐야 여기서 깔게요 여러분 저희랑 같이 천만명 짓거러 갑니다 앞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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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고마ws 자세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